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앞을 보자는 거죠. 큰 그림으로.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데스크 칼럼에 뉴욕 특파원이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파원을 가있다 보게 되면 공간적으로 서울을 떠났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이렇게 뭐죠? 조금 더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죠. 좀 넓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파원들의 보고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월가가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지금 월가 이야기하기에 한상, 한량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이야기에 우리가 귀담아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김현석 기자가 이분이 글로벌 마켓 부자면 뉴욕 특파원을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워싱턴은 중국을 매우 걱정하지만 월가는 걱정하지 않는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현석 씨 이야기는 월가는 중국이 스스로 만든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디프레이션, 나머지 마지막이 인구인데 앞에 부동산 문제나 디프레이션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인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0년도 1.09명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이 돼야 되는데 그 절반에 지금 거치고 있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린은 중국의 인구 감소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경제성장률 0.4%포인트씩 낮출 것이고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1.7명이고 고령화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요양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경제불황은 미국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 잡다한 것은 여러분들 다 사소한 거고 가장 메가취랜드는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아이를 얼마나 낳느냐 그게 그 나라의 미래에 그냥 한 7, 80%는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인가 결정하려면 그냥 인구 구성비만 보더라도 뭡니까 대충 다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건 민주당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 민주당 사람들이 다 사전투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이라는 것은 통계학이라는 것은 한강물과 같은 겁니다. 통계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소개한 그런 내용은 한강물의 돌멩이 던지랑 똑같다는 겁니다. 한강물을 뭐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반한 모든 것은 다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뭐가 하고 다 여러분들 그게 사소한 거고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미래는 인구 구성비 변화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냐 안 낳냐는 그 사회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주가 지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보느냐 그걸 반영한 것이 합계출산율 개념입니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중국 이야기죠. 그다음이 이제 한국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 함께 실질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중국보다 훨씬 더 빨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맨해튼 32번과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북적인다. 건물거래가 이루어지면 한국인이 매입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한국을 떠나 달러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뉴욕 특파원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득하고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유로와 자산 엔화 자산 달러와 자산 원화 자산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달러와 자산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한국을 떠나 달러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아득하고 막막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이 참 우리 세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이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섹터 주식 같은 데 이런 돈을 묻는 걸 보게 되면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뉴욕 특파원을 계신 분이 간단한 단신을 중국의 인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연결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사롭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끝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라는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접하게 되면 A정부하고 B정부하고 C정부가 연결이 돼 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통찰력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달러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월 1억 2천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 직장인 내년 본인 부담 건보료 월 424만 원 이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별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이런들 기사를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인 거 아니까 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무임성차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적인 계층 사람들의 돈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세 부담 준조세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산계층이 계속 쪼그라드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법은 2011년부터는 월급 외에 종합과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 계절을 바꿨어 1단계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돈을 더 뜯어갔는데 이제는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돈을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료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 기사는 보통 사람들이 해당되는 일이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이 기사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건강보험을 징수하는 방법을 계속 개정을 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국회 통과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준조세 부담을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소득 외에 연간 3400만 원만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뺏어갔는데 이제는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면 더 뺏어가는 겁니다. 이제 건강보험료에 무임성차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2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조세 부담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느끼는 조세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선거까지 무너져 가지고 좌파 성격이름 정권이 증장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가혹하게 여러분들 조세하고 준조세 부담을 늘려가겠죠. 여러분 여기에 이게 이제 최승락 박사라는 분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한 50억 정도를 번 다음에 그다음에 은퇴해버린 그냥 전업투자자로 전환하신 분인데 본인이 공부를 이제 박사까지 해놓으니까 글을 잘 썼어요. 한국 부자들이 호주 아랍 에밀렛트 미국 캐나다로 인민너러시를 하는데 이제 본인이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나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걸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이제 상속 부담이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국적을 바꾸면 10억 정도를 절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낮아질 가능성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거죠. 그거는 한국 부자가 한국을 뜨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것이 상속세인데 10억이면 교도소에도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35억 부자가 상속세 없는 나라를 국적을 바꾸면 10억 원이 생기고 25억 부자가 또 국적을 바꾸면 상속세 6억 원을 건지고 이 정도면 해외 위주를 생각만 하지 않는가. 물론 사람이 보냈다 다르겠지만 이만큼 이제 조세저항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내도 별 상관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100억의 상속세 40억을 내도 60억이 남는데 60억이 충분히 큰 부자 아닌가 별 문제 없을 걸 생각했는데 본인이 이제 막상 여러분들 좀 돈을 모아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니까 최소 몇 억 정도를 내야 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상속세나 정려세도 결국 최저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나라끼리 경쟁하는 거죠. 김오승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건보료를 최소 최대 비율이 한국은 420배고 일본은 24배입니다. 소득 재분배 수준을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 치료비를 대신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한참 활동할 때도 건강보험료가 참 많이 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무슨 개인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래 경제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기사를 보더라도 뭘 연결하는 거 아니까 전체 나라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 다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계층에 대한 조세 준조세 부담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세금은 계속 높아지고 생산활동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침체될 거고 그걸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캐치를 하겠죠. 정보들이 고급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 달러와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한국 정시를 떠나가서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기 미래를 자기 자산을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선거까지 와해가 돼 가지고 그냥 특정 정당이 뭐죠 지고 흔들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약탈 수준과 여러분들 조세를 조세 준조시 부담을 늘리겠죠. 그게 이런 벌써 이게 다 나오잖아요. 오늘 지금 이런 방송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안목이나 시야를 좀 넓히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다른 의도는 무슨 미래를 어물하게 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